나오미의 독백, 베들레엠의 심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이것저것 오래 고민하더니 항상 무리 있는 요단 동편 모압에 가자고 하네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라 조금 마음이 쓰입니다만 남편이 고민하다 결정한 것이니 받아들리기로 했어요. 잠시 이 가뭄만 피하자는 것이었으니 뭐 그리 큰 잘못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마침 도착한 요단 동편 모압 땅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베들레엠의 상황이 괜찮았을 때 누렸던 풍요보다 모압 땅이 더 낫더라고요. 남편은 그곳에서 정착할 것을 결심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남편이 알 수 없는 병을 앓더니 며칠 만에 죽고 말았어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삶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손을 잡고 있는 두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힘든 이방 땅에서 10년을 살 수 있었어요.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다 추억이네요. 아들들이 장성했고 얼마 전에 장가까지 보냈어요. 집에 며느리들이 들어오면서 제 삶은 이제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두 며느리 역시 처음에는 이방인이라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둘 다 착했고 살림도 곧잘 했어요.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너무 평안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곧 안겨줄 손주 소식을 기다리며 함께하던 그 해에 그러니까 이민을 온 지 10년이 되던 그 해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일찍간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던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들이 시름시름 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이 둘 다 다 한 해의 하늘나라로 갔어요.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기대 이제 내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게는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남지 않았어요. 숨 쉬는 게 죄스럽습니다. 내 품에서 죽어간 아들들이 고통스러워만 했던 얼굴만 기억납니다. 사늘하게 식어가는 아들들의 몸에서 10년 전 잊으려 했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까지 기억이 떠오르네요. 지금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 땅을 떠나렵니다. 모합의 어떤 것도 보기 싫습니다. 삶에 지친 이 몸이라도 고향 땅 베들렘에 있는 조상들의 묘지에 묻히고 싶습니다. 베들렘에 풍년이 들었다고 하니 그곳에 가면 당장에 굶지는 않겠지요. 저는 가득히 가지고 이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때는 남편과 믿음직한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텅 빈 가슴을 부여잡고 돌아가렵니다. 누구 하나 돌보아 주지도 환영해 주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고향에 가서 죽으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 9시에는 경상도 나오미였는데 지금은 경기도 나오미였습니다. 실감나게 잘 읽어주셨습니다.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너무 실감나게 읽어주셔서 분위기가 장례식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귀한 옆에서 찬양도 부르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룻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지금 나오미의 독백 읽어주신 그 내용은 룻귀 1장 전체를 내러티브 형식으로 이야기체로 서술을 한 것입니다. 고대에 남편을 열어버린다는 것 아들을 잃어버린다는 것 이것은 과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그 고통과 또 삶의 모든 그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전체를 요약하는 방금 나오미의 독백이 나왔는데 그것을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가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득 차서 나갔는데 이제는 텅 비어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탕자가 생각이 나죠. 풍족한 채로 나갔다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이름 그대로 기쁨이 아니라 이제 쓰디쓴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가난한 땅을 떠났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모합당에 가서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인지 성경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의 그런 시간들이 찾아왔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던져도 속 싫어한 답변을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은 때는 우리도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궁 저렇궁 말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가정도 왜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지 우리가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정답을 찾고 파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지금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뜻을 다 압니까?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내 권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룻기를 읽다 보면 룻기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말씀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하지만 룻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무대 뒤편에 조용히 계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면에 역사하시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세심하게 무너진 한 가정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까지는 나오미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면 이제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룻은 이방 사람이에요. 남편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신의 고향과 동족을 버리고 낯선 이방 땅으로 오는 것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남는 것이 최선일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자신의 미래를 익숙한 고향에서 새롭게 펼치는 것이 아니라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타국으로 가는 것을 택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시어머니가 룻에게 너도 이제 너의 길을 가라. 나한테는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16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룻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결심을 했는데 어머니 더 이상 나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함께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문 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공동체를 나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굳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계산이 빠르죠? 손해보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룻은 지금 자기 인생에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손해가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데를렘에 간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어머니 한 명 남아 있는데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것.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보는 일이 뻔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사랑과 인혜를 베풀고자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헬세드라고 하는데요. 서로에게 요구되는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은혜를 베푸는 것. 그걸 넘어서는 것. 그러니까 서로에게 요구되는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의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은혜를 베푸는 것. 이걸 성경에서 헬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비라고 할 수도 있고 극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 바로 헬세드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아주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헬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10이라고 하는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나도 상대방에게 그 정도 해도 되지만 10을 넘어서서 12, 13, 14, 15 정도를 더 해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헬세드입니다. 서로에게 요구되는 책임. 그 정도만 해도 최선. 우리가 생각돼 최선이.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이것이 바로 헬세드인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루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당장에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는 이삭줍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거기에 이삭을 좀 남겨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게 이삭줍기라고 하는 것이 낭만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고된 작업이에요. 그리고 밭의 주인이 이걸 법적으로 반드시 이삭을 남겨놔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밭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전혀 되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방여인 루스에게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은 그것이 바로 이삭줍기였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그런 걸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제 동기 중에서는요. 좀 그런 식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실 목사들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볼 때는. 기도는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저는 그게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처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겨요. 루시 이제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2장 3절을 보시면 우연히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보아스가 그곳을 방문해서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거기서 보니까 어떤 여자 못 보던 여인이 혼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종들이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아침부터 일찍부터 와가지고 잠깐 쉰 것 외에는 저렇게 성실하게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가 루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8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루시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하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하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보아스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루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남겨놔요 이삭을. 그리고 목마르면 여기 마실 물이 있으니까 그걸 먹어도 된다. 시설을 마음껏 이용해도 되고 내가 내 종들에 대해 이야기 해놨으니까 너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루스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12절에 보시면 루시 이렇게 보아스가 루스의 삶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 시어머니를 떠나서 베들렘에 온 것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렇게 해세들을 베푼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미 루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어머니를 이렇게 선대하고 해세들을 베풀어 줬던 루스에게 본인도 화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했는데 본인이 날개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를 지켜주려고 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고 식탁이 풍성하게 하도록 도와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루스에게 흘러가도록 그를 축복하고 실제로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스의 입장에서 볼 때 시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우연히 이삭죽기를 하다가 봤는데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시아버지의 가까운 친족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유력한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해세대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루트기 3장을 보면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지만 결혼을 약속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루트는 밤에 은밀하게 결혼 여부를 타진하는 행동을 합니다. 어쩌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시어머니가 명령한 것에 순종합니다.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부정한 여인으로 찍힐 수 있고요. 그리고 이삭죽기 그동안 했던 것도 아예 다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 지역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합 족속 여인이거든요. 모합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합 사람들은 여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험한 행동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행히도 보아스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요. 루트의 행동을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여서 이삭죽기 뿐만 아니라 시형제 결혼 제도가 있었는데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형제 중 하나가 아이가 없이 죽을 때 남은 다른 형제가 그 부인과 결혼하여서 죽은 형제의 이름을 계속 이어갈 아들을 낳아주는 제도인데 일종의 과부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기업을 잃어버렸다면 그 당시 기업은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경제력을 상실했다면 다시 그것을 본인이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 형제의 이름으로 물려주는 이런 기업 모르는 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주셨는데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보아스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상에 손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루트와 결혼해서 기업 모르는 그런 역할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4장 6절에 보시면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재산상에 손해 때문에 기업 모르는 것을 포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보아스가 어떻게 부르죠?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암흑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행동입니까? 내가 강원선 목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암흑의 목사님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오늘 이 암흑의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정은희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정은희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이 암흑의가 오늘 기도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기분 나쁘잖아요. 암흑이에요 이렇게 불러요. 뭐냐면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암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재산 지키려고 하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앞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평범한 것 같죠? 아들을 낳은 게 평범한 것 같죠?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헬세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헬세드에 대해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헬세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헬세드의 은혜를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 나오미의 독백에서 나왔지만 나는 가득 차서 나갔는데 이제 텅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텅 비어서 처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쓰디쓴 인생의 고난을 맛보면서 돌아왔던 나오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남으로 그가 그 아들이 이제 생명의 회복자가 됩니다. 그 나오미의 삶을 무너졌던 삶을 다시 회복해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오미 노년의 봉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이야기는 그저 개인의 일상사만 다룬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큰 이야기 안에 이 가정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구나. 이 가정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 포함된 이야기구나. 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자 시작.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보아스가 낳은 아들 오벳이 이세를 낳았고 그 다음에 이세가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가정에서 왕이 낳은 것입니다. 3대 아래로 내려갔을 때 왕이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었던, 인혜를 베풀었던, 친절하게 대했던, 서로를 축복했던, 서로 사랑했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시절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시절, 암흑기였죠. 저마다 자기가 왕 노릇 하려고 하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었지만, 가난한 땅,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땅이었지만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고 했거든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근이 찾아 드는데,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근을 만나서, 야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한 가정은 모합당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남편과 아들 둘이 죽고 여러 환란과 풍파를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우연히 보이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히 보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심하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왕의 길을 어느덧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텅 빌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혹시 내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서 내가 텅 빈 상황이라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 텅 빈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은 우리 인생이 텅 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청처 없이 여기저기 옮겨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땅값이 올라서, 부동산값이 올라서 우리는 여기저기만 옮겨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땅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인데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원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쵸?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막 잊어버리잖아요. 막 깜빡깜빡 잊고, 막 치매가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고갈되는 거예요. 다 고갈됩니다. 텅 비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이제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기 시작하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모난 성격들이 다듬어지게 되고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우리 아까 유치부에서 추천했던 찬양 한 곡 했는데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사랑의 핵심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입니다.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옳은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을 베풀 수 있고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해세드로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베푼 사랑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자기가 루스에게 했던 이 축복의 말과 그가 베풀었던 그 사랑이 3천년, 4천년이 지나서 5천년이 지나서 오늘 안양에는 우리에게까지 알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루스 자기가 결심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시어머니의 공동체가 나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결심이 영원토록 이어지잖아요. 그때 했던 그 결심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다른 자부는 그냥 자기 동족에게 남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성경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암흑이라고 하는 사람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재산 지키다가 끝내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의 해세드와 루스의 해세드는 계속해서 남아서 하나님의 해세드로 응답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요.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오실 만앙의 왕을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세 개명을 너에게 주네. 이게 요한복음의 전체 요약이에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분이나 물으셨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분이 오실 것을 다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멋지고 건강한 아름다운 사랑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을 잘못 사랑하면 애들이 이기적인 존재가 되거든요. 혼낼 때는 혼내야 되고 바른 것을 가르치고 아주 건강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았으나 루스에게 그려줬던 것처럼 건강한 그 권위가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요즘에 뭐 다 한 명 두 명 나니까 얼마나 버릇 없이 큽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로 가르쳐서 그 대신에 또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진정으로 경영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헷세드가 넘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헷세드가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